안녕하세요 보드게이머 현옹입니다. 이번에 설명할 보드게임은 카리바입니다. 귀여운 동물 카드를 이용해서 물웅덩이에 물을 마시러 온 동물들을 테마로 하고 있고 카드로 하는 간단한 파티 게임입니다. 한번 구성물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규칙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펼쳐서 물웅덩이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카드가 들어있습니다. 카드는 총 64장으로 1번부터 8번까지 각 카드가 8장씩 들어있습니다. 이 카드를 잘 섞어서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모든 구성물 소개가 끝났습니다. 세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카리바는 2인에서 4인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인원수에 따라 달라지는 점은 없고 현재 4인 플레이 기준으로 세팅을 하였고 이 카드 덱을 잘 섞어서 각 플레이어들에게 5장의 카드를 나누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 덱은 가운데 웅덩이에 놓고 게임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선 플레이어를 결정하여 선 플레이어부터 자신의 손에 있는 카드를 사용하고 싶은 만큼 사용하고 차례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계방향으로 차례를 진행하고 자신의 차례에 할 수 있는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웅덩이를 보면 번호가 적혀져 있습니다. 자신의 손에 들고 있는 한 종류의 동물 카드를 선택해서 그 한 종류의 동물 카드를 원하는 장수만큼 해당하는 물웅덩이에 놓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번 동물 카드를 치탄가요? 이런 식으로 내려놓을 수 있겠죠. 내려놓았으면 내 손에 5장이 될 때까지 카드를 채웁니다. 한 장을 사용했던, 3장을 사용했던, 5장을 모두 사용했던, 5장이 될 때까지 내 손에 채우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가 진행되는데 어떤 동물의 카드가 3장 이상 모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3장이 모였다면 이 동물을 기준으로 해서 더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숫자가 낮은 동물들은 더 약한 동물입니다. 잡아먹은 카드는 나중에 게임 끝났을 때 한 장당 1점이 되고 잡아먹은 카드를 내 앞에 뒤집어서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5번 카드가 하나도 없다면 4번 카드에서 보고 4번 카드도 없다면 3번 카드, 3번 카드도 없다면 2번 카드, 2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잡아서 자신의 앞에 점수로 획득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2번 카드에 카드가 여러 장 있었다면 동시에 다 가지고 옵니다. 만약에 4번 기린 카드 3장을 동시에 내려놓았는데 그 앞에 더 약한 동물이 없다면 이 플레이어는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또 그 다음 플레이어 차례가 되어서 6번 카드에 한 장만 내려놓고 더 약한 기린 카드를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놓여져 있던 카드가 몇 장인지 상관없이 카드를 내려놓을 때 해당하는 곳에 3장 이상만 있으면 더 약한 동물들을 잡아먹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6번 카드를 내려놓았는데 이 앞에 타적 카드 5번이 있었으면 1점만 먹습니다. 5번이 없을 때 이 기린 3장을 가져가서 3점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8번 카드인 코끼리가 최강이 되겠죠. 여기서 특수 규칙이 있습니다. 1번 카드인 생지는 3장 이상이 모이게 되면 유일하게 가장 강력한 8번 카드 코끼리를 내쫓을 수 있습니다. 8번 카드가 없다고 해서 1번 카드 3장 이상이 모였을 때 7번, 6번을 잡아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일하게 8번만 내쫓을 수 있는 카드입니다. 카드의 덱이 다 떨어졌을 때 게임이 끝나지 않고 계속 플레이를 진행하다가 한 플레이어 손에 있는 카드가 다 떨어지면 그때 즉시 게임이 종료됩니다. 종료되었을 때 지금까지 모은 동물 카드 한 장당 1점씩 획득하면 되고 게임을 총 3번 진행해서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하도록 목표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숙련자들을 위한 룰이 있습니다. 카드를 뽑을 때 항상 3장의 공개된 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뽑아서 5장이 되도록 만들 때 공개되어 있는 카드에서 가지고 와도 되고 더미에서 카드를 가지고 와도 상관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조합해서 가지고 오고 그 플레이어 차례가 끝나면 다시 또 3장을 채워서 공개된 카드를 만들어 놓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카리바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